다음은 2007년도 장수무대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제가 장수무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멤버들을 입장해서 재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건데 이분들 연세가 17살 10대부터 80대 신분이 나오셔서 연회를 하시겠습니다. 서기 1910년 조선 말 만물이 사랑의 꽃을 피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땅의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우리 선조님들께서 불굴의 의지로 대한독립운동을 하여 서기 1945년 을류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를 간략하게 장룩으로 엮어보았습니다. 낚시대를 달달 끌고서 개울까로 들거든 사리바구니 옆에 끼고서 날만 따라오게 당신이 날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바뀔 천리라도 당신 따라가리라 이리 오게 저리 오게 내 옆으로 오게 주야장차 그리쁜 손목을 잡아놔보세요 나뭇가지에 안긴 새는 바람이 불까 염려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 떨어질까 염려라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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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이거 뉴스요 수정도뿐이들 아니시요 어며며면방금도 중화고에서도 오시고 분단부에서도 오셨지 않소 따를테려와서 ? 뒷며로 왔어 ? 둘 다 잤어! 반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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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 반갑고 이리 만나니 반갑어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리 만나니 반갑어 구비고사리 산두룩은 배가 뜯어줄 때 달래래니 순박이랑 자네가 뜯게 세상살이 고단하다고 탄식을 말고 열심히 기다려 행복하게 삽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와 이게 뭔 소리야! 나한테 영어초뜨려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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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x3 III urrection 자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조국의 전 근 envie으로 이어 이 한몸 받hab시다 rä는데 우리의 몸이 잘게 잘비찜겸 우리의 귀가 이 땅을 정신적 우리보도 다같이 다독립맞는 pé줍시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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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돈다 북이 영화도 다르냐 집어 우리 조국 부모 형제 다 돌려주게 조국의 왕끼날 이 녀석을 낳고 내까지 즐거운 놈 미소로 본다 나가라 추워져네! 조국의 왕끼날 이 녀석을 낳고 믿다고 그랬어요 조국 형제! 이런또 뭐야 이 녀석이 탁색! 아이고 다진! 주 kids 저는 이 녀석의 왕끼날 이 녀석에서 어떤지가 모여러 와왔unkt 자 Friday 오직 얼른 한 8월 15일 밤 안발하렸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신 indices 대한민국이 약원하라 함께 저희 참극 correlation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은 한 120살까지만 사셔야 해요 여러분 migration 아셨죠? 양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